스크레이지동판 아 뭐야 아 이래잖아 아 와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네 사단의식을 많이 하시네 풀었잖아 양잔받으면 좋을 것 같아 제발 니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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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아니 키우기가 타이밍 5주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고 기원 초쿵 여긴 하나 해야되는데 나락일까요 풍신일까요 웨러퍼일까요 나이스 오 뜨는데 가자 오예 레드 쓸 것 같더라 왠지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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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락 세번 넣었지 오예 지브밋 저펭 도움 오렌치로 오예 오예 왓 ㅋㅋ 그 자른 어서 오세요 계반의 방송 방송가 완전습니다 다아악 어우 부담 좀 보는 진리로 이제 사는 거 아쉽냐 근데 거의 많이 없어요 보통 아, 안 되나 오, 오 오! 나이 편만했다 아우! 시원시원했다 와우! 시원시원했다 아직도 부패습니까? 뭔가 오랜만에 오셨나보네 오랜만에 제가 팀을 들었네 진짜 오랜만에 오신나 보다 아 아프라구요 여기 안전하게 모습을 드리자 어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맞다 이렇게 그니까요 저 때문인데 운이 고맙고 없는 것 같아요 아 보이들이야 아 보이들이야 아 보이들 아 보이들 아 보이들 아 보이들 아 어 뭐야? 이어가는 거 왔어요 방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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